감사합니다. 어떻게 유익한지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궁금해할지라도 우리 부모님들은 깊은 가족에서 하나하나 점검해가면서 우리 아이의 하루, 우리 아이의 일주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배워야 될 인성교육으로서 정체성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전 시간에 그런 정체성이 너무 중요하다. 그것부터 찾아야 된다. 확립시켜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 정체성 이야기 중에 품고 있는 중요한 항목이 있었다고 하죠. 자존감, 자기존중감.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늘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이것은 인간 삶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필수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전체적으로 성공이 꼭 돈을 많이 벌었다. 사업적으로 성공했다. 그런 성공이 아니라 삶 그 자체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가는 필수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모든 행동의 근원이 되는 핵심, 영향 중에 하나입니다. 또 이것은 아이가 내가 이 일을 선택했어. 그리고 결정하고 또 무엇인가 하고 이렇게 하는 중요한 원동력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제까지 말씀드렸던 이것.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성공적으로 사람을 이끈다. 자신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게 한다. 모든 행동의 근원이 되는 또 자기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실행하는 그런데 아무 문제를 일으키지 않냐는 중요한 동력이다. 무엇일까요? 이것은 자아 존중감입니다. 자아 존중감은 한 인간을 그 인간의 일생을 성공적인 방향으로 이끄는 자기 자신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사랑할 줄 아는 그리고 행동을 하더라도 이것에 따라서 그 행동의 모습이 달라지는 그리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실행하는 데 책임을 다하게 하는 그러한 동료로서 자아 존중감은 많이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가 무슨 일을 계획했다면 그 일은 그 아이가 자기 존중감 속에서 일을 계획하고 선택하고 그것을 끌고 나갈 것입니다. 그 자아 존중감이 약한 사람들은 그런 일을 시작도 못합니다. 어떤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 행동의 모습에서 그 행동이 씩씩하고 용기 있는 아이는 자아 존중감이 높고 그렇지 않고 조용히 앉아있던지 아주 작은 행동으로 그 과정을 보내는 아이는 그 시간을 보내는 아이는 자아 존중감이 낮은 아이입니다. 그래서 자아 존중감을 키워주는 교육을 가장 먼저 해야 합니다. 자아 존중감 아주 중요한 아주 필수적인 아이의 성장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음 같은 글이 있습니다. 자아 존중감은 어린 시절 기틀을 마련한다. 일반적으로 자존감은 유아기에 가장 높고 이후 현실을 알아가는 경험 안에서 또래와의 비교를 통해 자신을 평가하게 되면서 자존감은 조정받게 된다. 특히 부모와의 관계는 어린 아이의 자존감 형성에 큰 영향을 주며 부모의 가치관이나 관계 속에서의 배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자아 존중감. 우리 아이가 부모와 배우는 이 과목 중에서 제일 중요한 과목이 자아 존중감의 과목인 것입니다. 유아기 때에서부터 시작해서 꽉 높아졌다가 그것이 유지되는지 떨어지는지 더 높아지는지 그 과정은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또 부모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속에서 성장과 또 뒤처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쉽게 이해해서 자아 존중감은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소중한 존재이고 어떤 성과를 이루어낼 만한 유능한 사람이라고 믿는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나는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소중한 존재야. 나는 무슨 일이든지 해낼 수 있어. 이 두 마음이, 이 두 조건이 자아 존중감의 두 요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아이가 자기 스스로가 나는 소중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과 나는 무엇인가 이루어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감정을 가지고 사는 것은 중요한 경험입니다. 자아 존중감이 높은 아이는 견디는 능력이 좋습니다. 외부 환경 때문에 자신이 압박을 받아서 눌려지는 상황일지라도 견디는 능력이 타고납니다. 견디는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회복되는 탄력성도 아주 좋습니다. 자아를 스스로 보호할 줄 알기 때문에 큰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다음에 잘할 수 있으면 되고 다음에 또 기회가 오면 잘할 것이고 이런 마음속에 자기를 보호합니다. 그래서 자아 존중감이 높은 아이는 결국 긍정적으로 세상의 모든 사물들과 사건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이 순환적인 사이클적인 서로 물리고 물리는 그러한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자아 존중감 한 번에 우리 아이의 길을 살려주는 것을 통해서 이 아이가 그런 순환과 순환을 계속하면서 점차로 자아 존중감이 높아져가는 아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내 아이의 자존감을 살려주기 위해서 높여주기 위해서 해야 될 밑까지 말이 있습니다. 입에 담아둬야 될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이 그대로의 모습을. 부모님들이 혹 그런 말 다툼, 말장난을 종종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너는 누구 닮아서 그러냐? 너는 엄마 쪽 외갓댁을 닮아서 그러냐? 아니면 친가 쪽 닮아서 그러냐? 이런 싸움을 종종 말장난을 합니다. 아이 앞에서 그런 얘기조차도 하지 마십시오. 아이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입에 담아둬야 될 말은 너는 내 인생의 보물이야. 아, 내가 우리가 사는, 이 부모가 사는 이상으로 너를 살게 해줄게. 라고 하는 긍정적인 아이의 모습을 그대로 있는 대로 보면서 그 아이를 보배로운 보물로 내기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부모님들이 잘 하실 수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아이에게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해주는 겁니다. 너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너는 참 자랑스러운 아이야. 참 좋아. 이런 이야기 속에서 우리 아이는 그 아이의 마음 속에 긍정의 힘을 길러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아이의 마음, 아이의 입장에 공감해 주는 것입니다. 상당히 어렵죠? 실제로 어렵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이런 공감해야 될 부분이 생기면 우선은 당황스러워서 아이를 먼저 남으라는 일부터 합니다. 너는 어떻게 그렇게 했니? 왜 그러니 너는? 이런 입장에서 먼저 말이 쉽게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제 부모님의 입에서 나와야 될 이야기는 달라져야 됩니다.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아주 충분히 들어주고 그가 충분히 자신의 속사정까지 다 이야기했다고 여겨질 정도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말을 중간에 막지 말고 말을 끊지 말고 그 아이가 아직까지 속마음도 자기 방식으로 표현해내지 못했는데 끊지 말고 다 들어주십시오. 그리고서 공감해 주시는 겁니다. 공감하고 공감한 후에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 아, 이것은 부모와 자식 간에 있는 정말 눈물 나게 좋은 관계입니다. 우리 아이의 자존감을 높이는 정말 중요한 교육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우리 아이의 어떤 경험 속에서 성공할 수 있는 경험을 늘려주십시오. 아이가 스스로 질문토록 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 찾아가는 과정에서 부모님이 약간 도움을 주시고 아이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십시오. 무엇인가 만들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무엇인가 만드는 것도 사회적인 기업들 속에서 학생들의 교육 차원에서 이벤트를 만드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메이커 회어라고 하죠. 메이커 회어.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분야에 참가를 하면 그 기본 자제들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벤트에 참여하면. 그 이벤트에 참여한 다음에 나는 컴퓨터와 관련되어 있는 쪽에 가서 무엇인가 만들어 보겠다. 달려가서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쪽에 가서 진흙으로, 나는 저쪽에서 종이로, 나는 저쪽에서 나무로 무엇인가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 메이커 회어 운동이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참가시키는 겁니다. 성공 경험을 늘려주는 겁니다. 기회를 제공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의 자존감이 높아질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부모의 교육은 우리 아이를 다르게 만들어 줄 겁니다. 책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인성지수 개발 연구라고 하는 책이 나왔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2013년도에 발간했습니다. 전국에 있는 초, 중, 고등학교 27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인성지수를 평가를 했습니다. 정서성이 얼마나 되는지, 도덕성이 얼마나 되는지, 사회성이 얼마나 되는지 통계를 냈습니다. 그래서 책으로 만들어서 시중에서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흔하지 않은 책입니다. 그 책에 나와 있는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 이 학교가 올라갈수록 인성지수는 어떨까요? 인성지수가 더 좋아질까요? 아니면 더 나빠질까요? 네,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초등학교 때가 인성지수가 제일 높고, 중학교 때는 낮아지고, 고등학교 때는 낮아집니다. 인성에 대해서 교육을 가르칠 시간이 없을 뿐 아니라 인성적인 관계를 가질 기회도 별로 없는 것입니다. 대학을 가야 되니까요. 우리나라 현실이 그렇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남녀, 성별, 인성지수 중에서는 여학생이 좋을까요? 남학생이 좋을까요? 어떨까요? 이것도 여러분들의 추측대로 여학생들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통계적으로 보면 여학생들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고교 시절에 가서는 여학생이든지 남학생이든지 가릴 것 없이 동일했습니다. 인성지수가 동일하게 나왔고, 인성지수도 3개 과정에서 제일 낮게 나왔습니다. 아시죠? 여러분들? 우리 어머니들 그렇게 경험해 보셨죠? 여러분들의 여고 시절이 어떻습니까? 아, 여러분들 여고 시절에 성격이 상당히 날카라웠죠? 상당히 까칠까칠했습니다. 그 특성이 고스란히 나타났습니다. 이 조사 결과에도 나타났습니다. 이 조사에서 나온 아주 중요한 결론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 간의 정서지수가 높을수록 인성지수가 높았습니다. 이거는 이제까지 우리가 들었던 이야기 속에서도 포함되어 있던 내용이기 때문에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가족 간의 정서지수가 높을수록 인성지수가 높더라. 가족 간의 유대관계가 좋을수록 아이의 인성지수가 높더라.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인성지수가 높을수록 자기 주도력이 높은 것입니다. 자기 주도력. 또 자기 존중감이 높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기 주도력이 높고 자기 존중감이 높을수록 학과목 성적이 좋게 나왔습니다. 결국 인성지수의 상관관계 속에서 제가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인성지수가 높고 그것이 자기 주도력을 높이고 자기 존중감을 높이면 그것이 성과로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책 말고도 여러 가지 아티클, 기사 중에서도 전문 기사 중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발명 영재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창의적 인성과의 관계라고 하는 좀 긴 제목의 학문적인 기사가 눈에 띕니다. 영재 학생들, 중학생들, 그들이 부모와의 어떤 관계를 갖고 있고 그들의 창의성이 얼마나 좋은지 그것을 인성관계와 관련해서 조사 연구한 아티클입니다. 거기에서도 거의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모의 양육태도 수준을 애정, 자율, 통제, 적대 부모가 자기 아들과 딸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무한 애정을 쏟는다. 아이의 자율을 맡긴다. 그다음에 통제한다. 또 아이와 적대 관계에 있다. 이런 상태에서 구분을 하고 그것을 다 나누고 통계를 냈습니다. 가장 좋은 점수가 나온 것이 대부분의 발명 영재 중학생들이 느끼는 부모와의 관계 그리고 그의 창의적인 인성, 그 관계가 부모와 애정과 자율의 양육태도와 그 관계 속에 있을 때 가장 좋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뭐라고요? 부모는 무한 애정을 보내고 또 아이는 부모는 또 자율에 맡기고 아이는 그 부모의 애정과 자기의 자율, 존중해주는 부모의 권한, 유임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지고 공부를 할 때 가장 좋은 성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인성관계하고 성적관계하고 어떻게 보면 잠옷 깊은 관계가 있다는 연구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머니가 어떤 정서를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아이의 인성지수가 달라집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표현하면 죄송합니다만 어머니가 차분하고 애정이 깊고 또 그렇게 큰 잔소리 안 하고 통치 안 하고 그런 어머니 밑에 있는 아이들의 인성지수가 높고 그 아이들의 자기의 주도력이 높았던 것이 나타났습니다. 특별히 어머니의 아버지가 그 아들과 딸들에게 보내주는 이 애정, 자율에 대한 위임 이런 것들을 부모가 자식에게 보내는 특별한 용어가 있습니다. 지지표현이라고 합니다. 지지표현. 바라봐주는 것. 따뜻한 정서를 드러내 주는 것. 강한 감정적인 유대를 갖고 있는 것. 그것은 안정감, 호의적인 태도, 대인관계, 사회적 능력 이런 것들을 키워주는데 아주 중요한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어머님도 아시겠죠? 지지표현을 해주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믿는다. 나는 너에게 너의 일을 전적으로 위임해도 네가 잘해 나갈 것임을 나는 믿는다. 그런 어머니의 믿음, 따뜻한 정석표현, 감정적인 유대감 이것이 아이의 성취도하고 깊은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우리 부모님들의 해될 일이 한 가지 늘은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통제하고 적대적인 관점에서 자극을 준다고 해서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를 주고 애정을 보내주고 지지를 해주는 그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 아이들은 훌륭한 부모 때문에 인성에 좋은 경험들을 하게 되고 그것이 자기 주도력을 높이고 그것이 자기 존중감을 높이고 그래서 살만한 세상으로 아이가 자기의 인생을 개척해 나갈 것입니다. 공감에 대한 이야기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공감. 부모가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의 공감을 표시해줘라. 실제로 공감에 대한 연구가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공감은 타고나는 능력이 아니라 학습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공감은 내 감정을 잘 표현하고 상대의 감정을 또 잘 읽어내는 배려하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부모와 자녀 사이에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이 우리가 제가 지금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 우리가 지금 배워야 하는 것 그 부분입니다. 공감 능력이 덴마크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로 만드는 요인이 됐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덴마크. 그런데 왜 그런가. 사회적으로 공감 능력이 탁월한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지수를 높였다. 이런 조사 결과에 있습니다. 공감 능력에서 중요한 것은 관점의 수용 능력이다. 상대의 의견에 동의하지 못해도 상대의 관점을 이해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아시겠죠. 우리 어머님들이 해들 길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아들과 딸의 의견에 동의하지 못해도 그의 관점을 이해하고서 받아주는 것. 이것이 공감 능력입니다. 이것은 어머니와 아이들이 함께 앉아서 배우고 훈련해야 갖출 수 있는 것입니다. 오랜 연구 기간 동안에 있었던 조사 결과, 임상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재 750명을 대상으로 해서 약 20년간 그 사람을 추적하면서 연구하는 결과입니다. 유치원 시절에서부터 이미 추적을 해서 성인이 되었을 때, 청년이 되었을 때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유치원 시절 친구들과 감정을 공유하고 서로 도운 경험이 많은 사람일수록 교육 수준이 높을 뿐 아니라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듀쿠 대학에서 나왔던 임상조사 결과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공감 능력이 큰 아이들로 키우는 겁니다. 자기 의사도 잘 표현할 뿐더러 상대방의 의사도 잘 표현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읽으면서 표현하고 또 상대방의 마음을 알면서 받아들이고 이 공감 능력이 아주 탁월한, 인성 교육의 탁월한 가르쳐야만 될 주요 주제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한 시간의 수업이 아이들의 미래를 바꿔놓을 수도 있다.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이해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아주 작고 사소한 것에서부터 변화는 시작된다.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한 시간 수업하면서 아이들의 미래를 바꿔놓는 그러한 교육을 덴마크에서는 지금 초등학교 시절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덴마크 초등학교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 공감 교육 시간이 있는데 그 공감 교육 시간에 몇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모티콘에 많이 나오는 사람의 감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감정을 이모티콘을 보고서 읽는 연습부터, 아주 기초적인 연습부터 하는 것입니다. 이모티콘을 보고서 지금 상대가 어떻다? 그리고 나의 감정을 이모티콘은 어떤 것을 통해서 드러내놓을 수 있다? 그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어떤 표정일 때는 어떤 감정에 있다라는 것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어려서부터 개발시킵니다. 그런 교육도 있고, 그다음에 짝을 지어줘서 서로 상대방의 고민을 듣고 자기가 나름대로 해결 방법을 제시해주는 친구와의 그런 고민 해결 수업도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아이가 상담자, 능숙한 상담자가 되어서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해결은 못할지라도 둘 사이의 공감 능력이 향상되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친구와 더불어 이 수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 고민에 대해서 누구한테 다른 사람한테 다시 퍼뜨리지 않습니다. 둘 사이에 아주 친한 관계일수록 자기의 깊은 고민을 드러내놓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만으로도 중요한 공감 능력을 키웁니다. 그래서 들어주고 또 자기의 방안을 제시해주고 한 가지 더 덴마크에서 하는 수업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오늘은 내가 요리사의 우리 학급을 대표한 요리사가 되는 것입니다. 집에서 준비한 레시피대로 갖고 와서 과자를 만들듯이 빵을 만들듯이 해서 아이들과 함께 나누어 먹는 그러한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만의 고유한 빵 맛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레시피가 달라지면 맛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내가 주인이 돼서 내 친구들을 손님으로 초대해서 대접을 해주는 그러한 수업도 있다고 합니다. 이제 마치면서 책을 한 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부모님과 자녀 사이에 있는 그 관계의 유대감, 지지 표현 그런 것들을 훈련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책이 하나 있습니다. 책 이름은 내 아이를 위한 감정 코칭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미 EBS 방송국에서 다큐프라임으로 방영되었던 내용들을 다시 책으로 모은 것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최성애 박사하고 그 다음에 외국인 교수로서 가트만 교수가 저자입니다. 여기에 한국 교육계의 새로운 바람을 몰고 오고 있는 조벽 교수께서 3인이 함께 연합해서 지은 책인데 아주 좋은 책입니다. 이 책은 우리 부모님들이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꼭 읽어보시고 따라서 해나십시오. 여러분들의 아이가 달라지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달라지리라 믿습니다. 이제 한두 가지 또 질문을 던지고서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아들과 딸이 자신의 의견을 명확히 표현할 줄 압니까? 모릅니까? 그것을 통해서 아이의 자존감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슬쩍 물어보고 어떻게 표현하는지 잘 들어보시고 정말 내 아이가 건성으로 대답하는지 확신이 넘쳐서 대답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들어보십시오.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실천적인 행동들 어머니가 무엇이 있는지를 찾아보고 그대로 하십시오. 배운 만큼 하시고 들은 만큼 하십시오. 달라지리라 생각합니다. 자녀와의 소통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문제의 근원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제가 집에서 조그만 애완견을 하나 키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에 종종 애완견이 나오는 방송을 종종 봅니다. 어떻게 개를 키워야 하는지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아주 나오는 훌륭한 조련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또 방송 제목이 그렇습니다. 세상에 문제의 견은 없다. 세상에 문제의 견은 없다. 단지 있다고 하면 문제의 견주만 있을 뿐이다. 라는 제목을 달고서 방송할 때 많이 웃었습니다. 세상에 문제의 견은 없습니다. 문제의 견의 주인만 있을 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어린 아이들 문제 있는 아이들 없다. 문제 있는 부모만 있을 뿐이다. 모쪼록 듣고 생각하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